토요일이라 주말이고 놀토하는 날이네요 음 놀토 때문에 토요일을 항상 기다리게 되는데 원래 저는 주말 뭐 무슨요일 이런거 잘 없었는데 토요일 놀토 때문에 아 주말이구나 라는 느낌이 이제 생겼어요 뭔가 왜 내가 촬영을 했는데도 내가 봐도 재밌지? 음 저 원샷 언제였냐구요? 하 여러분 그 원샷이라는게 정말 쉽지가 않은거에요 정말 안쉬워요 그러니까 가사를 뭔가 이렇게 추측하고 생각하고 상상해서 막 만들어 나갈 수는 있는데 한 번에 첫 바스에 그렇게 많이 듣는걸로 쓰는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원샷 원샷 받는 일은 좀 흔치 않은 일이지 않을까 근데 키는 진짜 진짜 이제 지루하겠죠 하도 많이 받아서 세윤이 오빠랑 키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감흥도 없겠지 흐흐흐흐 오늘 원샷이냐구요? 아 그거는 본방으로 사수해주세요 본방으로 봐주세요 하 본방으로 봐주세요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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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아파요 놀토 식구들이랑 친해졌냐? 저는 제 마음은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나만 친하다 눈이 부어보인다고요? 눈이 부울 일은.. 그 부...붓... 부울 일까진 아닌데